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대략 16,341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저희에게 다양한 독해나 어휘나 생활영어나 문법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들 중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에 한 2,154개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 볼륨이 좀 있어요 여러분. 볼륨이 좀 있는 이유가 바로 보카 플러스, 그러니까 보카 플러스라는 이런 코너들 때문인데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단어를 배울 때 동의어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어도 좀 수록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보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단어들이 이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쓰임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표제어가 활용이 된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good 입니다. 네, good. good 하면은 여러분 좋은 이런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카 플러스에는 이런 단어가 있네요. for good, for good 이런 단어가 있어요. for good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너를 잠재워버릴 거야. 이 영원히 라는 for good, 2011년도 지방지 구급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The injury may keep him out of football for good. The injury may keep him out of football for good. 한 번 더. The injury may keep him out of football for good. 이렇게 사용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the injury, 그 부상은 may keep him out of. keep은 유지하는데 out of 축구계로부터 이제 멀리, 바깥에 있도록, 바깥에 있도록 유지한다라는 거잖아요. 뭐가요? 부상이. 그럼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축구계의 진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뒤에 for good 이란 표현이 붙어서 영원히, 네, 이런 너무나도 슬픈 표현을 써버렸습니다. The injury may keep him out of football for good. 그 부상은 그를 축구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요. 16년도 경찰 2차에서는요. goodness, goodness, 선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goodness, white represents goodness,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white represents goodness, 그래서 goodness라는 거는 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 represent goodness,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for good, forever, 영원이라는 뜻과 그리고 goodness,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단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bye, guys! bye, guys!